네, NPMG 위크 2018년도 마지막 마무리를 네, 저희 3팀 그리고 솔루션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NPMG 위크의 이 꽃을 잘 장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신곡을 준비했어요 처음 공유하는 곡은 드러드릴게요 샤이 동이라는 곡입니다 샤이 동이라는 곡입니다 샤이 동이라는 곡은 샤이 동이라는 곡은 샤이 동이라는 곡은 샤이 동이라는 곡은 샤이 동사 physiku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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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